어휴.. 골반 아파.. 이게 다리가 저리는 거 보면 골반 쪽에 의자가 안 맞는 거겠죠? 의자가 더 높은가? 솔직히 높은데 이 의자 다리가 저리.. 나처럼 의자를 좀 좋은 걸 써 이마트용으로 이마트? 부장님 의자 이런 거 아냐? 뒤에 메쉬도 있어 내 의자 사장님 의자긴 한데 어디 갈까요? 밀타? 밀타 노보? 어디 갈까요? 어디 갈까요? 우리 부장님? 밀타 밀타 고고고고 흠흠흠흠 애들 얼마 안 남았네 원지 고고고고 한 팀 한 팀 오.. 세 개보죠? 두 팀 두 팀 야 밀타 가는 놈들 누구니? 한 팀 두 팀 조심하게 나 창고부터 윗마을 바로 여기 첫 번째지 어우 두 팀 넘는 거 같은데? 어우 개 많아 두 팀 넘어 우리 뭉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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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카페 쪽으로 뭉칠까요? 너무 많아 나 일단 창고로 내려왔거든요? 오케이 창고 털고 바로 와 너무 겁나 많아 창고에 하나 우리 북쪽에 한 팀 북쪽에 한 팀 반 야 카페 안쪽으로 들어와 어 나 튕겼다 아 씨 안 튕겼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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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윈도우로 튕긴 거였어 뭘까 이거 반 어 랩 봐 랩 계시네 아 진짜 제발 여기 다 있으니까 뭐 옆으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해야 돼 아 씨 아 진짜 내가 냉동서울 줄 알았어 어 슬프다 냉동아 아 헌터가 있어 바로 쎄가요 그냥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래 아 사방에서 총을 막 날라 와 미쳤다 화이트형인가 밑에 위에 아 밑에 안 보는데 와 길 건너 애들 조용한데 아 저기 하나 지나간다 나한테 올걸 길 건너 어우 초밥집에 두명 초밥집에 있던 너 이쪽으로 오네 길 건너 아니면 오네 아냐 아냐 뒤에 뒤에 그렇게 냉동집이네들 인가 보다 2층집으로 간다 한 명 한 명 초밥집에 한 명 2층집 냉동 복수하고 죽어요 건물 3개짜리 네 초밥집에 들 뒤로 내려오네요 여기 털렸다 초밥집에 들 내려와요 홀드하고 잡고 이동해야될 것 같아요 피엘형 그쪽에 애들 다 내렸어요 한팀 반 내 앞집 여기 빨간집 두명 빨간집? 피엘형 앞집 아 어떻게 뺄 수 있으면 이쪽으로 빠지시면 내가 내가 빼고 갈게요 여기 주변에 다 있어 주변에 네 여기서 보여 보여 아 AR만 있으면 잡는데 저거 우리 남쪽에도 있어 저거 내 뒤에 둘 네 내 앞에 둘 아 수류탄이 없어 형 담벼라기 하나 붙었어요 스크랍 도망가 내가 목포함 못 쏴 나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덥다 렉 1hp 복사로 안 오네 나 죽은데 뒤에 있던 애가 뒤로 빠졌나 보다 그쪽으로 한 마리 갔다 유키야 조심 하나 더 라스트 한 마리가 또 하나 돼있어 잡았어요 셋 바로 사망 바로 사망 바로 사망했어 한 마리 스토로 갔었는데 다른 팀이 없네 저기 있다 파란핑 파란핑 그대로 한 마리 옥상 있는데 계속 어물쩡 어물쩡 왔다갔다 그리더라고 여기 AK 있어요 제가 버렸어요 여기 AK 있어요 제가 버렸어요 여기 AK 있어요 사이가 버렸어 네 파란핑을 잡아야 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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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hp 1hp 2hp 1hp 2h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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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떨어졌어 맞았다 제 눈뽕 맞았어요 쨌다 시작 시작 남중 나라에서 쏴 길 건너편 길 건너편 길 건너편 어 저쪽에 있나보다 파란핑 쪽 먹을 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거의 핀송 같이 하고 다닌 애들이 저기 하나도 없네 레다시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니까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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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릴까요? 아니면 푸시하고 그냥 올라갈까요? 아니면 그냥 올라갈까요? 기다리자 이거 뭐지? 어차피 계속 뒤잡힐꺼 어차피 계속 뒤잡힐꺼 가까워서 또 도로가 도로가로가 도로가로가 오케이 확인 뜬다 하나 둘 셋 바로 사망 끝났나? 네 정리 끝 한 팀 더 있지 않을까? 조심해야죠 모토가 있다 바로 5탄 있어라 겁나 빨라먹나 아 아 아 다 얘네도 저거 없어 그래도 가자 네 가시죠 네 가시죠 고고 고 고 고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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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탈렸으면 먹고 가는게 맞죠 저 부상이 하나도 없어요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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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시야가 있는데? 누가 털었네 그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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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야가 여기 저기 젠자리인가 젠자리인가 원 고고 고고 아 음 아 아니 오 아 아 이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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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알겠습니다 다시 타고 가시죠 안전한 거 알지 여기가 쟨자리인지는 처음 알았네 누가 타고 온 거 같기도 하고 아니야 쟨자리 쟨자리 두 분 너무 없어 아 알겠니 아 아 아 앞에 보급 버려요? 어 아니야 먹자 바로 앞에 보급이 어 안돼 나이스 나이스 다시 하고 눕고 싶었나봐 여기 피해 온다 한탄 네 연사 준비 섰어요 적은 없어 오른쪽으로 돌았어요 왼쪽으로 돌았어요 왼쪽으로 돌았어요 양각 원덕에 둘 제 앞에 하나 나무 파이팅 연사 갈겨요 연사 갈겨요 아 아 그냥 타쳤어요